냉장고에 있는 거 다 훔쳐갔네. 광수가 좀 손버릇이 좀... 막내는 언제 온대요? 힘차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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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인상이 좋다. 지금까지 올해 중에 제일 서글서글한데? 해냄새 볼 때는 진짜 힐링이잖아. 힐링이야. 죽어 죽어 준비하려면. 의자 가자 의자. 팩 하나만 더 줘봐. 네? 자 박동아 이리 와봐. 이렇게 다 하고 앉았을 때의 그 기분. 이게 시작이야 이게. 짐 열쇠 줘봐. 네? 아 됐어. 이게 긍정적이네. 운명이는 먹으면서 설거지할 정도죠. 내가 착상하고 좋네. 너 엄마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요? 진작에 왔어야지 야. 솔직히 자존심 상하지 막둥이가 이렇게 잘하니까. 나는 우리 명희가 와서 행복해요. 밀킹. 내가.